정국의 위기 아프리카 예 요거 아까 익산에서 파이프 쓸고 온거 저 포크레인으로 밀어갖고 내린대요 아유 여기는 제법 춥네 우주는 무주네요 자 이제 회전하고 대가리를 쳐 두른 다음에 회전을 한 다음에 흙 손으로 흙 밀어버립니다 흙 밀어 그렇지 더 한번 더 밑으로 해야지 그렇지 밀어 쭈욱 밀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아유 하차 완료 땅 감당 갈 거야